안녕하세요.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, 유태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비행소녀라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하면서 좀 쉬고 있어요. 아무래도 비열 예능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면들, 그런 면들 저희는 이제 소소하고 터뜨란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았고, 팀들이 가족 같애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싶어요. 조금 다 하나였어요. 조금이라도 더 친근하게 다가와고 싶었거든요. 시청자들 한 분이라고요. 그런 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운주의사가 있고, 어떻게 하다보니까 비운주의사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요. 나는 비운의 삶을 즐기고 왔다. 나는 독신이야. 이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열려있어요. 그런 사람이 만나면 언제든지 지금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일이 좋은 것 같아요. 일하는 게 행복해가지고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요. 동분 나타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. 지금이라도 갈 준비가 돼있어요.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등직한 남편이 있으면 좋겠어요. 저보다 그게 어른스럽고, 부디 생각하지 말고 배려심이 그런 많은 그런 멋진 남편이 있으면 좋겠어요. 일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보다 항상 집에 있어요. 연예인이 되고, 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극적이어야 되겠더라고요.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동 단계는 적어진 것 같아요. 한 달에. 한 달에? 네. 한 달에 안 나가고요? 안 나가. 배송을 해주거든요. 네. 그걸로 생필품 다 시키고 한 달간 정말 뚜짝 안 하는 것 같아요. 정말로. 한 달 있으면 후유증 같은 거. 갑자기 전혀 없어요. 아 전혀 없어요? 갑자기 밖으로 나갔는데 햇빛이 낯설다던가. 출소하는 길. 진짜 출소하는 길. 어떤 계기로 나왔어요? 일때문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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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욕설을 온다는 거하고 듣고 나서서 철이 들었어요. 저 혼자서 너무 많이 자책을 했었고 내가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사실 안될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거로 인해서 연기자로서 연기에 대한 것도 애틋해졌었고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그 일이 힘들어서 내가 좀 정신을 일찍 받자. 차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애틋해졌어요. 그렇죠. 정말 특별했던 시즌이었죠. 오늘은 제 배우에게 음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연기에 대한 후역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욕만을 생각하거나 할까.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요동치는 수기였죠. 대박이네요. 대박이네요. 상도 두 개나 봤고 품이는 그냥 터졌죠. 예능도 보정도 생기고 또 여러 예능에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.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네.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고 생각했어요. 일단 다시 좋은 작품 다시 그 작품을 하는 게 그렇고요. 오래만큼만 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초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예쁘고요. 그렇게만 하면은 언제든지 좋은 작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